네, 이번 시간은 오버로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소드에 있어서, 메소드가 있을 때, 그 메소드의 시그니처, 그 메소드의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매개변수의 형식이나 숫자, 그리고 리턴 타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리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소드 오버로딩에서 리턴 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긴 한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만약에 같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매개변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반항값이 달라지면, 리턴 값이 달라지면 그것은 오버로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코드를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죠. 자, 우선 오버로딩 데모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오버로딩 데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A를 4개를 정의했는데 마지막 것을 주석 처리한 것은 얘가 에러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코드를 유지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주석을 처리한 겁니다. 실제로 에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은 해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각각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메소드를 오버로라이딩하는 것들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자, 뉴 오버로딩 데모를 통해서 오디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저 객체, 저 인스턴스의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해보고 A 요렇게, 요렇게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호출하게 되면 자, 매개변수가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메소드 중에 매개변수가 없는 녀석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void A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가 있나요?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매개변수는 인트 뭐 인트는 아니지만 저건 어쨌든 숫자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수는 기본적으로 인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요 매개변수 void A라고 하는 것 중에 예, 매개변수가 하나고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인트인 녀석은 바로 이 두 번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행 결과는 시스템 아웃프린트 ln 해서 이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 있는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od.a 그리고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했는데 저 인자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죠.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변수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호출할까요? 바로 요 녀석을 호출하겠죠. 왜냐하면 매개변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뒤에 있는 제 뒤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경고를 막 경고를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이유는 자,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 물론 같은 이름은 다른 것들도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맥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맥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메소드는 하나는 리턴 값이 void고 하나는 리턴 값이 int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메소드의 이름이 같고 그리고 맥의 변수의 형식이 같고 하지만 리턴 값이 다른 메소드를 오버로딩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예제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a 그리고 맥의 변수 인자가 없는 인자를 주지 않고 a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java 입장에서는 저 호출이 저 호출하는 사람이 과연 이 두 개의 메소드 중에서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를 호출한 것인지 또는 리턴 값이 int인 메소드를 호출한 건지를 java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반항 값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그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항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것인지를 java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함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에러를 발생시키고 뭔가 애매한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할 때는 오버로딩에서 공통점은 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메소드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은 공통점입니다. 메소드의 이름은 같아야 되고 매개변수는 달라야 되지만 리턴 값은 같은 리턴 값만 다른 것은 오버로딩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이 예제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거창한 예제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 매개변수의 이름은 상관이 있느냐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거는 주석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걸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의 이게 arg argument의 약자겠죠 저거를 param1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빨간 줄이 바뀌지 않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어 매개변수의 이름 을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이것은 왜냐 매개변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되는 메소드 내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를 호출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매개변수의 이름을 매개변수의 값은 넣지만 여기에 매개변수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 입장에서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오버로딩 데모라는 클래스를 어 어떤 클래스가 상속 받았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어 A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정의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버로딩 데모2 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오버로딩 데모 라고 하는 메소드를 상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보이드 A 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이 메소드는 인자가 두 개고 각각의 인자는 문자열 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소드는 A이고요. 이 메소드는 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위쪽에 있는 이 메소드는 이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A가 있지만 이런 매개변수의 형식을 갖고 있는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메소드 오버로라이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인자가 없죠. 근데 인자가 없는 메소드는 분명히 부모에서도 자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메소드 오버로딩이 아니라 메소드 오버로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어 같은 이름 다른 메소드 메소드 에 의해서 여러 개의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메소드 오버로딩 인 거고요. 오버로라이딩 이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메소드의 이름과 매개변수의 형식 그리고 리턴 타입이 동일한 다시 말해서 시그니처가 같은 서명이 같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메소드 오버로라이딩 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제의 목적은 메소드 오버로라이딩 오버로딩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예제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에서 오버로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두구두구 헷갈리게 할만한 얘기를 해보면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일단은 좀 비슷하잖아요. 메소드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예 또 메소드를 여러가지 형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가지 개념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일단은 1단계는 된 겁니다. 예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용어를 모르시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헷갈리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버라는 말이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버라는 말을 제외하고 라이딩 올라탄다 즉 부모가 정의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올라탄다 라는 의미에서 라이딩이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덜 헷갈릴 것이고요. 그리고 로딩 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름 하지만 다른 메소드에 다른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여러 개 클래스에 로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라는 말을 빼고 그냥 라이딩 그냥 로딩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오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건 뭐 그렇게 별건 아니에요. 헷갈릴 때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은 하지 마시고 라이딩은 무엇인가 로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